WIS-ETIGR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강력한 사운드, 세련된 디자인, 휴대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이동 중에도 음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. 뒷마당 파티를 열든, 해변으로 가든, 집에서 휴식을 취하든, WIS-ETIGR 스피커는 청취 경험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제공합니다. WIS-ETIGR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의 주요 특징 1. 뛰어난 음질 WIS-ETIGR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깊은 저음과 풍부한 톤으로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강력한 드라이버와 패시브 베이스 라디에이터를 포함한 고급 오디오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2.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디자인 WIS-ETIGR 스피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입니다. 무게가 몇 온스에 불과하여 휴대하기 간편하여 여행, 야외 모험 또는 단순히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 완벽한 동반자가 됩니다. 3. 긴 배터리 수명 WIS-ETIGR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수시간 동안 중단 없는 재생시간을 제공하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. 볼륨과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. 4. 블루투스 5.0 연결 블루투스 5.0 기술을 탑재한 WIS-ETIGR 스피커는 기기와 원활하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. 5. 블루투스 5.0은 더 빠른 페어링, 더 긴 범위 및 감소된 지연 시간을 보장합니다. 5. IPX 7 방수 등급 실외 사용을 위해 설계된 WIS-ETIGR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IPX 7 방수 등급을 제공합니다. 즉, 1m 깊이에서 최대 30분 동안 물에 잠겨도 견딜 수 있습니다. 결론, WIS-ETIGR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세련되고, 내구성 있는 패키지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는 강력하고 컴팩트하며 다재다능한 오디오 장치입니다. 블루투스 5.0 연결, 긴 배터리 수명, 방수 디자인 및 스테레오 페어링 기능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. 블루투스 5.0 연결, 긴 배터리 수명, 방수 디자인 및 스테레오 페어링 기능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.